와 너무 약 와 저 너무 약해요 더 위키스트 캐릭터 위크처 위크처 와 15주판이다 맛있겠다 와 와 뭘 어떡해 아 뭐야 크바드가 길망했어 현지 넌 네 요 쟤 요! 왜요? 돌 돌 마기나 마기나 나 어? 뭐 사야됨? 뭐 사지 진성 심호흡 살까? 일단 진성은 사고 비행기에 행꽃 제거 심호흡 행꽃은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다 진성에 대행마면은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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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로가 안좋긴 했지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심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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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근이지 뭐야 왜 소리 안 나 집에 휘갈김 면원 휘갈김 빠단거 같은데 룸피다 룸피도 괜찮고 아츠롤라베도 괜찮고 개인기 버사진 양인디야 아하하 아하하 룸피 개인기 좀 거지 같을 것 같긴 한데 룸피가 진짜 에스티어인 듯 룸피 안좋다는 사람은 별로 못본거 같네 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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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의 무의까지 마요의 무의까지 심호흡 복수하자 심호흡 있으면 개인기 쓰기 훨씬 편할거니까 룸피 면원 왓서님 뭐해요 음 숨 쉬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가 훨씬 많아야되는데. 정권 수용이 좋은 카드긴 한데. 개인기랑은 시너지가 안맞지. 양인기. 어? 킬각인가? 킬각이지 이거. 120. 20. 20. 아아아아아아. 왓츠허트. 왜 킬각인지 지도 모름. 아아아아. 이게 뭐야. 어떻게 되는거야. 미안해요. 아아아아. 아야. 브로아스 키워나오네. 고고. 그레이겜. 아 내 쌍절군. 학습. 학습. 학습 가기지. 아아아. 나이스. 다 나왔다. 아이 정권수약이 방해한다. 무적. 무적. 무적특. 아이. 시모. 부복도 괜찮아 보이는데. 이도가 더 나으려나. 이도가 더 낫겠지. 미라소 너무 잘나왔다. 뚱 땡. 이이. 2.3 2.3 2.3 이변이 일어났다. 엘리트를 3마리를 잡고도 포션이 남아있었다. 2.3 나이스아 매일 감사해 갱이 감사해 정권수야 아씨 아유 좀 저거 좀 저거 좀 나가있어봐 정권수양수 빛노게 인기좀하게 수비다가 다 버리고싶네 수비도스 수비보다 좋다 아니 개인기 30딜 뭐야 이거 이딴거는 개인기가 아니야 아 으어어 천신각인데 아니 근데 여기 드로 더 들어가고 강림 들어가면 에너지 필요없는거 아닌가 반도라에서 반도라에서 개인기 튀어나오면 개빡칠거니까 성수나 먹자 개인기 2개 부으면 협동기 되야되는거 아님 에너지가 침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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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숙이나 기도는 넣을만한데 특히 기도는 넣을만하지 근데 능숙은 안 넣어도 되겠다 기도도 별론데 아 그럼 필요한게 뭔데 정신후향만 있으면 끝난거 아닌가? 기도 정도까지만 쓸까? 돈 너무 많이 왔네 상점 하나 더 가야겠다 이 와처가 부족함이랄까요? 도움무늬 순후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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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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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으면 마요도 강화하는게 나은데 도움무늬 아 날 때렸겠다 아 수비가 너바나 미친 수비 쌍절곤 저거는 손절? 마요 두개면 손절 같은건 필요 없겠지 수비나 지우자 옥션벨트 아깝네 물음표가서 재걷어볼까 아니면 엘리트에가서 유보를 넣어볼까 푸복 푸복 필요없어 지금 드루가 없는건데 영콕의 인기 참아야돼 기생축 맛좀 볼래? 버즈같은 스파게티 버즈같은 스파게티 스테에라 그런가 부복이 잘 나오네 근데 왜 부복을 두 번 하냐고 코리아 예설에서 트루군 이기유물... 뭐줌? 이기유물 대신 꼬레밥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유물 대신 꼬레밥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유물 대신 꼬레밥은 각인가? 우쇼어 못참지 808 여명 현실 지배 못참지 그런데 갑자기 가지가 나타났어 다 죽였다 빨리 좀 죽여줄래 뭐..뭐야.. 아니 왜 갑자기 여기 있는 애가 여기 달라붙어 개 이상한 게임이네 그러면 얘는 평생 압축 해제 안되는거임? 돌겠네 알집 확장자 썼나 압축이 안풀려 재생포션 평가 평가 그냥 이쁘게 생긴 저주잖아 명절 더 갓 헉 5,000원 헐 머박사건 머박사건 뭐야 현실 지배에 썼잖아 에이 또 저주네 그러면 신성 찾아야겠다 신성 찾아야겠다 그은 안줄거야 아 그러지말고 아 그러지말고 아 그러지말고 아 그러지말고 아 그러지말고 신성 좀 말하자 손 아니 아니 넣어 이때 한단히 박상해 있네 신성 특 우천성임 야옹 닉네임 척이 있으니까 안보인다 근데 노안이 왔다 앙댄잉깡 앙댄잉님 오천오버원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도 조카할래 이제 오늘부터 난 조카다 이렇게 됐습니다 삼촌 또 빨리 잡아야 파워를 쓸텐데 어서 죽으렴 가지있는게 더 센거 맞지 저놈 체력 42한듯 지금 심판하면 안됨 널 일하 40이하가 아니라고 하네요 널 일하 40이하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 이럴줄 알았으면 선신 쓸걸 아쉽네 아쉽다고 아쉽네 아 가지 먹을 줄 알았으면 선신 먹는건데 백이 더 세긴 더 센거 같은데 더 느려졌어 센 대신 느려짐 빨리빨리 유죄 빨리빨리 아 아 넌 지금 죄를 저질렀다 금성구 불고리 강림 충돌강타 54 얜 그냥 센 아 천신이 있었으면 더 센건데 아깝네 우레 고릴라 우레 고릴라 뭐 강화함? 나갈건가요? 혼잘사고 전등사고 딸기사고 김사고 와 쟤거 200원이야 이제 뭐삼? 김살까? 근데 김사봤자 어차피 헤드 계속 꽉 차있을거라 학습사는게 낫겠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영태원다 체력사의 런쥬랑 비슷하네 아이씨 아이씨 대행바 누가 이상하게 앞주겠어 이상한 확장자 쓰지 말랬지 선신의 역상 그립다 그러면 이것 아예 버릴 방법이 없네 왓처로써는 와우 와 저 옛날 카드중에 이런거 있었는데 덱 전부를 예지합니다 있었는데 미친 카드 예지니까 얼둔이랑 다름 얼둔은 보이는거고 예지는 버릴 수 있으니까 예전에 뭐 실탈에 얽힌 일러스트 있었는데 그거 아예 삭제됐어 타개였나 그거 핸드 카드 다 쓰는 카드 있었는데 핸드 카드 다 쓰는거면 넌 분리타임보다 구린거 아닌데 아닌말고 숭배는 필요없지 그리고 디펙터는 재구성을 빼앗겼습니다 재구성 돌려줘 재구성 돌려줘 재구성 돌려줘 재구성 돌려줘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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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펙터야 데스지마 어 전신 전속 전신이다 옛날에는 만피를 유지해야 에너지를 받는 유물이 있었대 두두두 에이 그런 유물이 어딨어 어라 어땠어 눈물이 아잇 어라라 이상하네 아 이거 이길 수 있나 이거? 이기겠지? 마요 두갠데 지겠냐고 라고 슬레벨셈 억가당할 수는 있는데 억가당해도 이길거 같은 그런 느낌 느낌 느낌적인 느낌적인 느낌 현실집에 어디줄래 현실집에 어디줄래 현실집에 뽑아야 덱파워가 확 올라오는데 뭘 해야지 마지막에 일자리 빅 빅 빅 빅 빅 빅 빅 빅 아우 왜 안나와 아우 아우 버전해 진짜 Science 아우 아우드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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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이 뭐 쓰레기가 계속 늘어라. 하아. 내 치웠나. 하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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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 유즈에 죄명 허접 약한 건 사형이야 2 2 4 4 골드 골드 개많이 먹었네 3 3 3 2 1점 어디갔어 그래서 이 덱은 뭐죠? 카드몽치몽치덱인가요? 갑자기 가지가 나타나서 다 죽였다